해병대원 사망사건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재소환 방침을 정했습니다. 공수처는 오늘 기자들과의 정례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안다며 변호인과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 김 사령관과 박정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대질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앞서 김 사령관은 지난 4일 변호인 없이 공수처에 출석해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.